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사이퍼즈입니다. 비터 부인이 꼬마 균형 우리 고매미죠. 우리 전화 이렇게 그래야 그런 거 있어갖고 그 침대에다 이렇게 놓고 다 굉장히 앉아갖고 그냥 편하게 침대에서 그럴 수도 있죠 이 보도 아 그니까 그냥 받침대가 아니라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거 자 갑니다 이번엔 이겨야지 방금이라도 좀 뒤에서 많이 잘려가지고 이번엔 진지하게 뭐야 저거 뭐 여기까지 돌아와 아 까르로스로 저기 돌아왔었구나 날라 아 여기 아니야 3번, 3번 타오로 가네요 마타오로 마타오로 도착하니까 파괴됐네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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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는 저거 쎄다! 저거 쎄다! 들어왔어 아, 알았다고 저 또 싸워나? 이거 또 있어! 아, 내 샬롯! 어, 내, 내, 아이고! 아아! 집이 안해. 말을 많이 집이 안해. 잘한다. 잘한다. 아, 저기 우리 타워. 이거 왜 ingredients 도착하니. 안좋아. 제타월이 전수는. 저한테 표멍이 질겨요? 저 사람. 저 사람. 어, 그 사람. 저 사람이 없는데. 그 사람. 저 사람 언어를 쥐고 싶어. 이거 좀 더 좀 더 가르치고요. 내 샬롯을 뺏고 싶어요. 대신. 일어나서 안내 창피한 소리 창피한 소리 창피한 소리 창피한 소리 아 와 여기서 죽을지론 로봇 물고기 아 전기가 쎄네요 설마 죽겠다고 덤벼는데 죽었네 어 공 탔네 갑니다 어쨌든 오아 야야 오오 아 야 아.. 이거 마르렘 이거 어떻게 피 해야돼 이거 이 궁 진짜 탁이다 이거 자 이제는 트루퍼로 피카르도가 생긴건 멋있는데 스킬들이 벌레를 사용하는 왜그래 피카르도 생긴건 제일 잘생긴 것 같아 죽을 수 있네 흠 흠 흠 제풍 잘 던짐 아 이거 뭐야? 아 뭐야 가짜였어 아 가짜치고 있었어 네 좋은 밤 아 나 바보짓했네 내가 누웠어 옳지 비아랑궁 멋있어 아 아 생방이 춤봐요 저런 말하는거는 다 먹방 보실다는 소리죠 어 내 방금 먹방 먹방 안해가지고 아군이 공개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개받고 있습니다 아 얘 풀공이네 풀공 아 트롯 트롯 좋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마르라스 또 죽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옛날에 올렸어 옛날에 굉장히 오르잖아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되살땅 격 이렇게 우리는 normal 그래 cem sentir 서류를 아.. 문 캔뎠다 아.. 아 예, 마이데이지 님이 스틱 한 게 감사합니다 1574 님도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방배래 뭐 이거 아 버퍼 심해요 아프리카가 좀 요즘 그렇던데? 버퍼 있던데? 이거 뭔지 모르겠네 아프리카가 좀 밀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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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버렸네. 아, 토르기 저쪽으로 떴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호정, 호정까지 따고. 호정까지 따고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유 싸우지 말고 후타지 이기겠네 난 방도 찍기 시작했으니까 호자랑 같이 막은거 막자 왜 들어오지? 근데 도망가야지 내 창이 돌지 못하는 건 없어 내 창 아래 써남을 수 있을까 도망가야지 아 아 툴 먹었네 우리가 됐어 이거 밀어붙여도 될 것 같지? 투자도 없겠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만 잘 풀렸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아 잘 풀렸네 오늘